정진수 의장 정진수 의장 정진수 의장 세진님의 이색들은 뭡니까? 정진수 의장이 사라진 지가 벌써 8년인데 지금부터 당신은 죄인 박정자가 아니고요. 부활자 박정자예요. 박정자를 데리고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보자고요. 믿을 지키다! 믿을 지키다! 그 괴에겐 불안 요소가 있어요. 정진수가 부활했습니다. 난 지옥에서 수없이 많은 세상 속에 있었어요. 지옥에서 돌아온 교주님이라니. 참된 진리를 발표할 겁니다. 탈비 교주가 진리를 다 찾고 재밌네. 진지어? 내가 바로 그 진실을 보고 온 사람이야. 정신수 죄인이다! 진짜 나쁜놈이네요. 진짜 나쁜놈이야! 당신의 지옥과 나의 지옥이야! 저 박정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박정 정부ist 필수님 disease